왼쪽이 큰잎베스, 오른쪽이 파랑볼 우럭입니다. 하천을 점령한 파랑볼 우럭입니다. 눈이 큼지막하고 납작한 모습이 신기하죠. 볼에 파란무늬 보이세요? 이 녀석의 이름이 파란볼을 뜻하는 블루기린 이유죠. 파랑볼 우럭은 원래 한반도에 없던 종입니다. 미국에서 왔다고 하네요. 미국에서 온 이 녀석, 이젠 전국의 민물에서 없는 곳이 없습니다. 1969년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 정부에서는 단백질 공급원을 늘리겠다며 번식력이 좋은 이 녀석을 들여왔습니다. 그런데 맛이 없습니다. 먹을 게 없던 그때도 맛이 없어서 외면받았죠. 잡아먹지도 않게 되자 수가 팍팍 늘었습니다. 문제는 토착물고기와 새우까지 닥친 대로 잡아먹는다는 거죠. 민물에서 배대로 살던 토착물고기들까지 씨가 말랐습니다. 이 녀석들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우리 강과 하천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볼까요? 지금 이제 현장에 도착을 한 건가요? 그물을 걷고 있습니다. 이렇게 수십 미터를 설치해두면 파랑부 루럭이 한가득 잡힌 나네요. 그물에서 파닥거리는 물고기들. 자세히 보면 거의 다 파랑부 루럭이네요. 마지막 어망을 던졌는데요.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. 한번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. 벌써 안에 엄청 많이 들어있는 게 움직임이 장난 아닙니다. 토종 어종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. 연말이들 풀어주도록 할게요. 토종 어류들은 이제 바로 다 방생을 하시고 외래 어종들만 이제 수거를 하시는 거군요. 이렇게 많이 잡는데도 파랑부 루럭이 안 줄어들까요? 원식감이 좋아져요. 그리고 이걸 잡아먹는 생기적인 다른 어류들이 별로 없이 이 남한강에는 거의 없는 편이에요? 이거 더 많은 편이에요. 한소쿠리를 가득 채운 파랑부 루럭과 배스를 수조에 담습니다. 출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둥둥 떠다니는 녀석이 여러 마리네요. 이렇게 매번 파랑부 루럭과 배스를 잡지만 여전히 물 속엔 외래종이 가득합니다. 그물을 한번 볼까요? 반가운 물고기도 몇 마리 보이네요. 유해종이 아닌 물고기들은 물에 다시 풀어줍니다. 굉장히 큰 잉어가 잡혔는데요. 얘도 토종 어류라서 바로 풀어줘야 된다고 합니다. 한가득 잡힌 블루길. 그물망이 무거울 정도네요. 힘도 좋습니다. 파랑부로럭 같은 외래종은 풀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. 불법이에요. 이렇게 많이 잡힌 파랑부로럭은 어떻게 할까요? 농민들에게 나눠줘서 비료로 쓴다고 합니다. 생태기도 지키고 농사에도 도움이 되고 일석이조죠. 우리 강, 호수를 점령한 파랑부로럭. 매일같이 이들을 잡기 위해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하면 언젠가 생태계 다양성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?